안녕하십니까 에파쿠팜 체험농장TV 박덕섭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보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도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빨간색 구독버튼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최근 제가 농가 지도 컨설팅차 한우 농장을 방문하다 보면 비싼 가격으로 보리를 저한테 급여하고 있는데 사실 보리라기보다는 보리 펠렛입니다. 그 보리 펠렛 중에 보리 함량은 과연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것은 의문이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보리를 한우한테 꼭 먹여야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리를 먹이는 목적은 화이트펫 즉 하얀 지방과 경지방을 생산하도록 하는 목적인데 사실 일본의 와규농장을 방문하였을 때 살펴보니까 비육말기에 1 내지 1kg의 알곡 보리를 급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보리 펠렛은 생산자마다 펠렛 중에 함유된 보리 함량이 다를 걸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보리의 영양학적 특성과 사료적 가치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우한테 꼭 먹일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리의 영양학적 특성 및 사료적 가치 보리는 세계 각국에서 광범위하게 생산되고 있는데 옥수수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초 동물과 단위 동물 모두에게 양호한 사료자원이라고 합니다. 조단백질 함량은 6 내지 14%인데 보통 평균 11 내지 12%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보리 중에 함유된 전분 발효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하는데 그래도 귀리 밀보다는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보리를 소한테 급여하면 유단백질 향상, 성장촉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소맥 즉 밀보다는 섬유수 함량이 높고 전분 함량은 낮다고 합니다. 한편 단백질 함량은 옥수수, 귀리, 밀, 수수보다 보리가 낫다고 합니다. 한편 보리 중에는 NDF, ADF 함량이 높아서 에너지 함량은 낮게 되는 것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표는 주유 공유의 영양소 함량을 건물 기준으로 표시한 것인데 보리의 TDF 함량은 84.1%로 옥수수나 소맥에 비해서 다소 낮습니다. 반면에 조단백질 함량은 12.8%로 옥수수의 8.8%보다는 약 4%포인트가 높은데 소맥의 13.8%에 비해서는 1%포인트가 낮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NDF 함량을 살펴보면 보리의 경우 18.3% 옥수수는 9.7% 소맥은 12.4%로 보리의 경우가 NDF 함량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섬유소인 NDF 함량이 높다는 것은 보리가 옥수수나 소맥에 비해 에너지, 즉 TDN 함량이 낮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가지 공유 중에서 한우에게는 어떤 공유가 가장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옥수수가 가장 에너지 함량이 높고 옥수수 재배 지역에서는 가장 경제적이라고 합니다. 옥수수, 귀리, 보리 이 모두가 소한테는 아주 좋은 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리나 보리는 섬유소 함량이 높아 에너지 함량은 낮이나 소한테는 가장 안전한 공유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귀리나 보리는 가격이 비싸서 한우한테 급여한다는 것은 비경제적임으로 잘 생각하고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리의 사료적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리의 사료적 가치는 에너지로 비교할 경우에 옥수수의 90%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즉 보리의 사료적 가치를 살펴볼 때 옥수수의 정미에너지를 100으로 볼 때 보리는 90.3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보리의 사료적 가치를 평가할 때 보리 중에 함유된 아미노산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단백질 원료들이 가격이 아주 급등할 경우에는 보리의 사료적 가치가 옥수수의 사료적 가치보다 높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리의 사료적 가치를 또 다른 측면으로 살펴보자면 보리의 약 10% 정도는 반추인에서 발효되지 않은 상태로 통과된다고 합니다. 보리 중에는 라이신, 비타민 A, D, E 및 칼슘 함량이 낮다고 합니다. 옥수수 대비 소의 경우는 95%, 돼지는 90%의 에너지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수가 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리를 사용할 때 분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보리는 기후성이 양호하나 소화율은 약간 불량하다고 합니다. 추구용 배합 사료에 다량 사용이 가능하여 배합 사료 중에 40 내지 6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병아리용 사료에는 30% 이하, 육개용 사료에는 15%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보리는 껍질을 벗긴 나대맥, 즉 쌀보리와 껍질을 벗기지 않은 피대맥, 즉 껏보리 이 두가지 형태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보통 배합 사료 희사에서 아니면 농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보리는 껍보리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껏보리와 쌀보리, 즉 나대맥과 피대맥의 단백질 함량을 보면 껍질을 벗긴 나대맥의 경우 조단백질 함량은 13%인데 비해서 껍질이 있는 상태인 피대맥은 11%에 불과합니다. 한편 에너지, 즉 TDN 함량을 보면 껍질을 벗긴 쌀보리, 즉 나대맥은 73.2%인데 비해서 겉보리, 즉 피대맥은 70.5%로 약 2.7%포인트 낮은 함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식용으로 유통룩이 있는 쌀보리에 비해서 사료용으로 유통되는 껍보리는 조단백질 함량과 에너지 함량이 공이 낮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계신 축종별 보리 사용수준은 ABCD 순서별로 영국, 네덜란드, 일본, 한국의 사료자원 핸드북의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공란으로 표시된 것은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A항의 영국 자료를 살펴보면 송아지, 젖소, 비우구 모두에게 공이 50%까지 배합사료 중에 보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양돈이나 양계의 사료에 대한 보리의 사용수준은 자료로서 가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를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메일로서 자료를 보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료용 피데맥과 나대맥의 품질기준을 살펴보면 피데맥의 경우 조단백질 함량이 11% 이상일 때 1급이라고 하고 나대맥의 경우 조단백질 함량이 13% 이상일 경우에 1급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품질기준은 2000년도에 발행한 중국의 사료학을 토대로 참고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리의 영양학적 특성과 사료적 가치를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보리가 한화태 상당히 좋은 원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보리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또 유통되고 있는 보리 팰렛의 경우에는 그 팰렛 중에 보리 함량이 얼만큼 함유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리 팰렛을 농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팰렛 중에 보리 함량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살펴보고 또 그 경제적 가치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빨간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